Q. 서로의 약점을 공유할 사람이 있는 게 좋다 생각한다고? 서로의 약점을 공유할 사람이 있는 게 좋다 생각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믿음 뿐만이 아니라 이해도 해야 되잖아 그냥 약점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믿고 말 안하고 이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해도 해야 되잖아 서로 뭔가 말했을 때 이해도 해야 돼 그렇잖아요 이해관계도 맞아야 돼 쉽나? 내가 보기엔 종원쌤 없어 없어가지고 저런 말 하는 거야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종원쌤 없어 친구 없어 종원쌤 딱 봐도 없어 딱 봐도 없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상처 줬다 오늘도 상처 줬다 상처 있는 사람들은 좀만 몰아하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근데 중열이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중열이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개 상처를 상처를 안 받아 다 무시해야 해 이 새끼가 제가 놓친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럴 리 없어 라인 푸쉬를 해놓고 1레벨에 Q 찍네 나쁘지 않다 이거 얘 소프터 좀 자랑하는 애로 기억나는데 ㅋㅋ 5미끼로 면가 딱 그 뭐로 가나 큐 쏠려고 암모빙 하는 순간 바로 나도 암모빙 같이 해야지 몰아프까지 풀을 쓴다고? 풀을 맞췄는데? 캐틀몰가인데 좋은 도박이었다 한당 이기면 100개라고요? 원래 수급이 좋지 않은데 노력해볼게요 몽맨 자면 뒤진다 너무 짜냐고요? 에이 짜고 말고 어딨어 주면 개이득이지 그냥 받으면 개이득이지 짜고 말고 어딨어 그냥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받으면 개이득이지 안 그래요? 근데 몽캐가 좀 이기기 힘들긴 해요 200개? 200개 하시려면 뭐 해도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뭐 좋죠 저는 좋은데 부담 갖지 마시고 여친이가 또 이렇게 숍을 봐주네 이 분은 왜 볼 때마다 떨어져 있냐고? 그러니까 너 같은 애들이 방송을 안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 정수가 올라요 너 같은 애들이 방송을 안 봐줘야 돼 진짜 진정한 팬이라면 한 분간 보지마 네가 보니까 자꾸 떨어지잖아 네 튤레벨이 낮아가지고 2렙이라 뭐하냐? 어 미니언 못먹기 미니언에다 퓨날렸어 에릭 봤네 실화하는 사람도 있나요? 잡았다 이거 다 잡았다 이거 다 잡았다 이거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일부러 각 준거에요 안 믿기겠지만 올라프가 한 30초 전부터 30초? 아니 한 1분? 1분 정도 됐거든요 여기서 맵에 안보겠지만 돌았어 카정 들어가고 먹고 먹고 내가 일부러 다 먹고 나서 걸린 다음에 각 준거거든요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난 추격전이 좋더라 난 추격전이 좋더라 먹히니까 카정왔네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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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맞춰라 맞춰라 제발 아 이거 못 잡네 무리하면 잡을 줄 알았는데 2분이 없냐 히힛 티넨 많은데 마나가 없네 뭐하는거야? 올라프 올라프 카운 때린거 실화야? 아 내 키를 맞았어야 되는데 내 실수했다 내 실수했어 난 추격전이 좋더라 호불 어떻게 먹어? 이블린이 계속 지키고 있는데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아니 맞아줬어야 돼 내가 그냥 앞에서 비비면서 내가 실수했어 내가 아니 아니 맞아줬어야 돼 무조건 맵 안보여서 몰랐다고? 맵보여도 이블린은 안보여요 은신이랑 맵이 보여도 이블린은 안보입니다 은신이랑 이블린은 안보여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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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흠 흡 흠 흥 흠 흠 흠 아 올라프 미쳤나봐 진짜 올라프야 링게있나 봐 얘 올라프야 진짜 올라프야 아 아 아 아 존나 짜이 나네 아 진짜 짜이 나네 아 이거 왜 이렇게 해? 아 이거 왜 이렇게 해? 하라고 바로 하네?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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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조건 잡을 줄 알았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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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와요 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잘하네 우리 팀들 다 이제 결판 내 볼까요 실화냐 이거? 라이즈 잘하네 라이즈가 올 건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궁으로 와가지고 죽을 거 생각도 못했네 갱플 궁과 같이 터지면서 이틀을 실수 몇 개냐? 50개 차이인데? 아 모자마스 보실래요? 야 못 먹으면 어떡해? 감사합니다 공킬 감사합니다 라이즈 도풀 아 아 아니 왜 그래요 5판 5판이 이길 때까지? 오늘 밤 새야 될 거 같은데 그럼? 아 1000개 받았는데 걱정부터 앞서네? 아 엘브로 연기한거야 라이즈 룸가운 맞으면 5판 5판 이기면 거의 300점 될텐데? 한 270점? 5판 골드 아이디 가서 다섯번 이기면 안 돼요? 그러면은 금방 방종할 거 같은데? 바짝 추적죠 골드 계정 딱 들어간 다음에 5판 5판 한판에 20 30분 20 30분 그러면 2시간에 3시간이면 끝나는데?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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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다 아 아 아 아 ㄷㄷ ㄷㄷ 히힛 이블륜이 뒤잡을텐데 애니비아가 엄청 멍청하네 뒤잡는거 너무 뻔했는데 나 일부러 애니비아한테 붙어서 갈려고 라인으로 갈려다가 애니비아 따라갔거든 그럼 와서 벽을 쳐도 좋은지 뭐 좀 해줬어야 했는데 그냥 지 혼자 살겠다 빼네 애니비아가 엄청 멍청했다 이거 뭐냐 빠졌어야 되는데 아니 원래 정석은 모르가나 애니비아 나 셋이 다같이 붙여서 뺏어야 돼 근데 모르가나가 갈리고 오오오 더 탄대 치러다가 죽었다고? 아냐 그거 이속 올리려고 때리려고 한거야 기미남 터트리려고 빨리 도망갈려고 빨리 도망갈래 어차피 물릴거 같아 아 야 이런거 조심해야 된다니까 뭐하나 그 tailored 뭐하나 뭐야 뭐 왜 먹어 니가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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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로바로 부셔. 도와줘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빨리 터트리면은 기업이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전하게 갈게요. 안전하게 갈게요. 막 턴이니까 거의. 죽을 것 같더라. 죽을 것 같더라. 안전하게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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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던지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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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야 되는데 애니비아랑 모르가나랑 그냥 끝났어야 돼 이거 이거 게임 터지겠다 바로 먹히면 다음꺼 불용이야 이거 두개 다 먹히면 게임 역전입니다 다 먹히면 게임 역전이야 그냥 볼일이 히힝 일뿐 끝 ㅋㅋ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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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린이 아니었으면 역전 당했어요 이거 왜냐면은 라이즈하고 이즈리얼이 카이팅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KT린이 사거리가 기니까 연사포가 나왔으니까 먼저 라이즈하고 이즈리얼 피를 깎을 수 있어서 갱풀 술통 부술 수 있어서 이긴거지 이거 다른원들이었으면 갱풀 술통 마크도 못하지 자야같은 애들은 라이즈같은 애들 때리려면 무조건 룬감옥 맞아야되지 이즈리얼같은 애들한테 카이팅당하지 이거 KT린 아니었으면 졌어 이렇게 던졌으면 왜이렇게 던지면 안될게임 이기지도 않았는데 이러면 역전 당한다고 내가 잘했다는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잘해봤자 다른 챔피언이면 졌다는거지 KT린이니까 얘기인거지 점수를 왜이렇게 조금 줘? 16점? 안받으면 안되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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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